5.4.3.21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아이스링크에서 정의표하고 네, 전 딴 통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추우세요? 저희가 뜨겁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들보다 혈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제누와이의 여태스테바의 5층밖 화나옵니다 저희들보다 면접 에너지하는 이태리! 이태리! 저희들과 함께 즐겁게 지기다 지게 바를게요 아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신분인데요 아시는지 따라 불러주시고 모르셔도 같이 즐겨주실거죠? Do you love me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